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저를. 많은 사람들이 저를. 왜냐면 펜네트가 오고 또 뭐 인기순위가 있고 뭐 TV 많이 나가고 뭐 보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SNS가 생기면서부터 인터넷 상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기야. 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.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렇다 보니까. 사람이 싫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좋아해도 속으로 분명히 싫어하는 건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사람을. 경계하고. 경계하고 깊이 하는 현상이.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하고 전후로 나눠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.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. 옛날에는 정말 다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. 갱년기 오셨나 봐요. 어머나. 갱년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. 난 저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데. 여자들도 갱년기가 오면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. 제가 얘기하는 그거 갱년기. 근데 갱년기는 아닌 게 저는 정확히 공감하거든요.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.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. 불편한 세상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. 어떤 유래의 말씀이신가요? 근데 이제 댓글에서 물론 남을 비난하고 이건 잘못되지만은. 자기 수행 차원에서 좋은 점은.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름과 얼굴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.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.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현상을 보고. 좋아하는 마음만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.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듯이.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고양이를 좋아해야만 된다는.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경규 씨를 보고 좋아해야 된다는 것은. 상대에 대한 사고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까지도. 내가 컨트롤하거나. 독재적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들은 그들대로.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듯이. 이경규 씨의 그런 행동을 보고. 막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 아내 꼬아하는 사람도 있고.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그건 그들도 자기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.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. 그건 이제 얼굴이 안 알려지니까. 댓글에 써서 나올 뿐이지. 그래서 인간이 싫다 가 아니라. 인간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이 나빠진 게 아니고. 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.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표현하고. 싫은 사람 나한테 안 오니까. 그런 인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. 없는 줄 알았어요. 없는 줄 알았는데. 아 세상 사람이 다양하구나.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. 오히려 받아들이시면 좋겠다. 저 같은 경우는.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. 그게 뭐냐면. 그러니까. 원빈을 검색해 봤어요. 그랬더니. 이번에 무슨. 열애설이 터졌잖아요. 그 원빈에 대한 댓글을 봤다. 걔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욕 먹는 게 아니구나. 얘 같은데도. 이 정도 해도 욕을 먹으면. 뭐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. 나만의 방법이야. 내가 얘기하는 거는. 그런 게 아니었고요. 제가 이해할 것 같아서. 제건과 만나보세요. 덧글이나 이걸 안 볼 때는.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. 힘을 얻어서. 더 좋아하게 만들라고. 에너지원이었거든. 의외의 글들이 있으면. 거기서 기운이 축 빠지는 거거든. 제가 비슷한 경우가. 맞죠? 조금 비슷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. 저도 덧글이나 이런 걸 잘 안 봤었어요. 그러니까. 저도 음식을 만드는데.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실.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고급 음식 하는 사람이 있고. 대중 음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. 저 같은 경우는 대중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. 물론 처음엔 대중 음식을 해서.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. 하다 보니까.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공급을 할까. 싸게 팔까라는 생각을 해서. 그런데 뵙는 분들마다.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이 가게에 이 음식을 내세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해서 막. 너무 신났었어 진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. 계속. 정말 그게 에너지가 돼서. 정말 만들었는데. 최근에 들어서. 이제 뭐 이렇게. 인터넷 검사하다 보면. 제 음식에 대해서. 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. 거기에 대해서.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. 물론 뭐.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. 그런데. 그런 거로 인해서. 힘이 깎이고. 에너지가 소모될 때. 그게 과연. 내 욕심이 아니라. 그걸 뭘로. 어떤 거로 충전해서. 내가.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. 하는 게.